bmw 코리아 bmw 코리아가 오는 16일 서울 양재동 인증 중고차 전시장인 bmw 프리미엄 셀렉션 bps 에서 시승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 양재동 오토갤러리에 위치한 bps 양재 전시장에는 총 50여대의 bmw 중고차가 전시되어 원하는 차량을 골라 시승하고 차량의 외반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참여 고객에게는 bmw 라이플 스타일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3월 bps 웹사이트 www. bmw bps.com의 희망 차량 예약으로 bmw를 구매하는 고객 중심 명에게 bmw 오리지널 골프백 세트 미니 구매 고객 선착순 5명에게 미니 모델카를 제공한다. 양재 bps는 2005년 개장한 신개념 bmw 중고차 전시장으로 bmw 차량의 100%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중고차 이력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곳에서 구매한 차량은 72가지의 정밀점검 및 추가 12개월 무상 보증 서비스 전국 공식 서비스 센터의 애프터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할부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bps 전시장은 양재, 인천, 천주, 부산 등 4곳에 있으며 작년 한 해약 1500대가 팔렸다. 올해 전국 bps 전시장 최고 2000대가 판매될 전망이다. 이번 시승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mw 돌츠 모터스 양재 bps 전시장 1644-8844에 문의하면 된다. 이곳으로 추진하신 관계를 계기로 했습니다.